유럽 혼자 갔죠 유럽 저 군대 가기전에 혼자서 한달 다녀왔고 군대 갔다와서 혼자서 두대 갔다왔고 유럽은 갔다 왔는데도 또 가고싶다 유럽은 유럽은 갔다 왔는데도 유럽은 유럽은 혼자 해외여행 가도 혼자서 여행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다른 한국인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저 혼자 유럽여행 갔는데 혼자 다닌적이 거의 없어 항상 한국인들이랑 어우러서 같이 다녀요 혼자서 문제없습니다 혼자서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곳이 유럽이라고 생각해요 남ulative 한국인은 한국인은 한국인이나 한국인은 너 또 뭐 이상한거 피하는거 아니지? 가스 왜 내기 새끼니? 왜 치료 안 먹니? 과감하게 취소할게 피하는거 아니지? 피하는거 아니지? 사이즈는 안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이즈가 랩에 오면 안전할 수 없죠. 흐어로 이동하면 좋습니다. 네, 이분은 랩을 두고 잊는 게 좋습니다. 아, 랩을 마셔보여요. 랩은 뭐지? 어 이러고 또 뭐 할려나 본데? 뭐지 안먹는데? 와우 아 으 으 으 으 으 무섭건물이 준비됐어! 무섭건물이 준비됐어!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!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폭풍 안까지 뽑으려는 것 같은데? 바이킹이 딱 7기 쌓이면 폭풍 안까지 뽑으려는 것 같은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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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이럴수나,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중이야! 이제 하나씩 컷팅식 하겠습니다, 소금한 컷팅식 오우, 눈치 빠른데? 야, 이거 예언자가 겁나 안박이긴 하다 아 못 참아, 참을 수가 없어 이제 으쌰, 멀치는 여기 타는 거 같네, 얘네 흐흫 이야, 이거들 많이 해봤나봐? 나는 좀 짜이면서 있긴 하네 둘 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